잘 자격이 없어요 청장은 공연 상납 이라는 못된 왕조시대의 판세보다 못한 놈이에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유네스코 외교부 행사에도 저희가 보세요 외교부 행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서도 하고 참석자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영부인 중심으로 짜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연자들이 제자들이 했던 겁니다 선생님들 모시고 출연을 주셨나요 제가 출연료는 잘 확실하게 출연료 주셨나요 별도로 준 적 없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글자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나온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보유자들의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이게 사극에서 나오는 정성판사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시대에서 하시는 겁니까 유산청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오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연을 했으면 공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연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거잖아요 공연을 공짜로 구경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갈람료 내놨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아 보세요 잠깐 나가서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경 문화재 예능 전승자들이에요 전승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전승자의 제자들이에요 문화재를 불러가지고 공짜 공연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대통령 부인 앞에서 공연 상납시키고 정상적이에요 이게? 이게 민주공화국 맞아요? 지금 왕주시대의 판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8.700만 원짜리 KTV 하고 뭐가 다르죠? 저희는 산춘제에 그거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 행사 동비용 얼마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출장비하고 식대비밖에 안 들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공연 두 개가 들어갔는데 출장비하고 식대비밖에 안 들어요 안 들어갔으면 그 공연자들은 강제로 동원한 거 아니에요 작게 말하면 갑질이고 크게 말하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에 사는 청장이 왕조시대의 판사질을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비 불러서 공연 상납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나쁜 짓을 해놓고 계획서도 안 내놓고 그리고 갑질하고 그리고 공연 상납이나 하고 제가 상납이라는 말씀 드린 적 없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게 상납이라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까지 뻔뻔스럽게 전수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하신 거에요 전수자들이 합의해 저희들이 공연을 처음부터 보세요 담당 과장 담당 과장 누구에요? 아니 이재필 과장 이재필 과장 영부인 오는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한테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참석자들한테는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청장님 주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영부인 오는 거 구밀로 붙였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등 왔는데 영부인을 앉혀놓고 공연을 시켜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생들도 아니에요 문화재들이에요 그리고 문화재 이수자들이에요 이게 사적으로 성장이든 영부인이든 대한민국 문화재를 사적으로 이용한 자유화한 사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유화한 거죠? 자유화한 거죠?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화한 거죠? 자 지금 이지랄드를 하고 있어요 이지랄드를 그대로 찍어주세요 이지랄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유산층 청장과 대통령이며 우리라는 자들이 모여서 문화재를 사유화하고 문화재를 불러서 공짜 공연을 시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뭐가 잘났다고 지금 뻔뻔스럽게 또박또박 대답을 하고 있어요 청장은 아임 답을 못하잖아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기회를 주셔야죠 답변을 할 자격이 없어요 청장은 공연 상납이라 하는 그런 못된 왕조시대의 판세보다는 못한 놈이에요 간담회 자리는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간담회 그런 사례 그대로 다 보내주세요 지난 10년 내 문화재층에서 이런 사례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례 없으면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위증으로 그리고 그리고 연구인 불러서 공연한 이런 사례 자료 다 보내주세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저도 대한민국 차관을 사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부적도 없고 등등한 이런 공연 상납과 답질 문화재 사유와 여러분들은 정말 고발에 대상됩니다 네